우리 성경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3장을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갈라디아서 제3장 15절말씀부터 18절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은 두 권의 약속으로 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구약 이 말은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신약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약속 이렇게 해서 두 권의 약속으로 된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정하면 패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약속에 의하여서 세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사이에도 약속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 저와 제 아내 사이에도 약속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 안에도 우리나라에 5,1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5,100만 명이 이렇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가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맺은 약속은 함부로 패하거나 없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나라를 잃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을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하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가 심의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저주하면서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네가 그냥 아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쫓겨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말은요. 사람에게 아주 모욕적이고 무시하는 이야기가 그런 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심의가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도망가는 다윗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가 어느 날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을 해서 압살롬이 죽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시 회복하니까 도망갔던 사람들 다시 그들이 에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는데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심의가 제일 먼저 다윗을 찾아왔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심의가 제일 먼저 찾아와서 왕이여 제가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심의에게 뭐라고 해 주었느냐 하면 너는 다시 죽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약속을 해 줬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나라를 빼앗길 때 정말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난을 했던 심의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심의는 그 나라에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다윗이 죽게 됐죠. 오늘 이제 사무엘 하 우리가 24장 오늘 말씀을 나눴잖잖아요. 다윗이 이제 사무엘 하가 끝이 나고 열한기 상에 와서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이 죽고 나니까 심의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저주하면서 왕을 비난했던 걸 신하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자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과 약조를 맺었지만 솔로몬과 맺은 약속이 아니니까 왕이 돌아가시고 나면 솔로몬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의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솔로몬 왕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막 또 부탁을 합니다. 저를 참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심의하고 다윗이 당하고 약조를 맺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 너는 에루살렘에다가 집을 짓고 평안히 살아라. 대신에 에루살렘을 벗어나지는 마라. 만약에 에루살렘이 이렇게 산성이라고 했잖아요. 산성. 에루살렘을 빙 둘러서 기두론 시내라는 내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네가 이 기두론 시내를 절대로 건너지 마라. 만약에 네가 기두론 시내를 건너지만 않으면 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심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러겠다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 심의가 약속을 깨뜨리잖아요. 그렇죠? 심의가 솔로몬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3년이 됐을 때 그 조옹 하나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심의가 조옹을 찾으러 기두론 시내를 건너서 조옹을 잡으러 가요. 그걸 솔로몬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심의가 죽임을 당한다 하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그 부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11기상 2장 구약성경 11기상 2장입니다. 36절입니다. 왕이 보내어 심의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에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마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두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심의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조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에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심의의 두 종이 가두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심의에게 고하여 가로대 당신의 종이 가두에 있나이다. 심의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낙위의 안장을 지우고 가두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두에서 데려왔더니 심의가 에루살렘에서부터 가두에 갔다가 돌아온 일이 이를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이 일로 인해서 약속을 어겼잖아요. 심의가. 그래서 심의는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다. 이게 이제 열한기상 2장 36절 이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도 함부로 패하거나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똑같은 아들 그 심의이라는 사람하고 약조를 맺으니까 그가 비록 악하고 왕을 거스려 대적한 일을 했지만 다윗 왕과 심의와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심의는 왕을 거스려서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을 했지만 그 약속 때문에 심의는 생명을 보존을 했고 솔로몬이 나라를 이어받았을 때 솔로몬 왕이 심의를 불러서 말을 해줬어요. 너는 에루살렘에다가 집을 짓고 여기서 벗어나지 마라. 네가 만약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만 않으면 너는 생명을 얻게 될 거다. 그런데 심의가 그 솔로몬 왕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넜어요. 이유는 그 종 두 명이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을 갔으니까 그들을 찾으러 갔고 찾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잠깐 건넜다가 돌아온 거죠. 그렇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한 번씩 빗나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도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함부로 파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에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도 함부로 파하거나 없이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을 하신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서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거다 하는 그 말씀하신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셨어요. 그 자손이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첫 번째 열매로 하시고 우리는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약속이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은 약속이고 하나님과 여러분과 맺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지 이 약속 이 말씀은 절대로 패하거나 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제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시간 듣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창세기 말씀을 읽었어요. 노마서 말씀을 읽었어요. 갈라디아 말씀을 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 사이에 약속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함부로 하나님이 파하거나 없이 하지를 못해요. 내가 좀 못났다고 내가 좀 어리석다고 내가 좀 미련하다고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을 함부로 없앨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의 가치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말하셨어요. 너 부모 친척을 다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복을 받고 해변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아지도록 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순간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불문에 붙이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함께 같이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그의 조카 로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로시 그 이제 삼촌 그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가나한 땅으로 왔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한에 왔지만 믿음이 없어가지고 가나한에 머물지를 못하고 가나한의 기근이 오니까 남방으로 남방으로 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팔아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벌을 주신 게 아니고 약속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형편이 없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이 애굽에서 많은 은금보아와 자기 종들을 얻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카 로또 자기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동안에 덩달아서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죠. 얻었는데 이제 자기 재물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하고 함께 있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했죠.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먼저 어디든지 선택을 하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그렇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먼저 길을 정해라. 그러면 나는 네 반대쪽으로 갈게. 그래서 이제 로시 가만히 돌아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활 땅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직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은 에덴 동산과 같았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죠. 그래서 로시 그 소활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로시 그 길로 갔으니까 반대의 땅으로 결정을 해서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로스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땅을 다 없애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노옥과 함께하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은 전부 다 뭘 준다고 그랬어요?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로스는 아브라함과 함께 왔지만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길을 갔어요. 그러면 자기 길을 간 로스는 볼받아야 돼요? 복받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은 복주면 돼야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누구만 복줘요. 똑바른 사람만 그리고 마음이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사람만 그리고 딱 마음을 보고 싹수가 있는 사람 이렇게 자꾸 변질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아침 조석으로 마음이 바뀌는 이런 사람은 복주면 돼야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복을 주면 안 돼. 우리는 늘 푸는 소나무한테만 복을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귀에 소나무가 요즘에 마르더라고요. 그런 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 소나무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만 복을 줬으면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 성경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창세기 19장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는데 창세기 19장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길을 갔습니다.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요호와께서 하늘곳 요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동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오원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본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요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동과 고모라와 그 오원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점같이 치밀어 옴을 보았더라 자 우리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저는 아침에 이 글을 읽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 덕에 사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어놨어요 그러니까 롯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조를 맺어놓은 것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없이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롯을 보면 정말로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속한 그 롯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뭐라고요? 우리를 생각하신 게 아니고 누구를 생각해서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롯을 그 저주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성경이 약속으로 말미암는 책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롯을 살려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너무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자 우리 한 구절을 더 찾아드리겠습니다 신명기 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9장 25절입니다 그때 요하께서 저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야를 요하 앞에 엎드리고 요하께 강구하여 가로대 주 요하여 주께서 큰 위험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그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10개 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모세가 올라가고 없으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는 어디 간지 없고 40주 야를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목걸이 금팔찌 금발목걸이 이런 걸 다 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10개 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 손에 들린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그들은 다 뭐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모세가 말하기를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마하사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모세가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악과 광팍과 그 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뭘 보라는 거예요 이야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보지 않는 걸 보고 막 저주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남편을 보고 자식을 보면 하늘도 무심하지 왜 저런데 벼락이 안 내리냐 그러는데 여러분요 하나님을 보실 때 그런 거 보지 말고 진짜 이스라엘이 강팍하고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데 모세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왜 이걸 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보셔야죠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모세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스라엘이 강팍하고 악하고 죄악의 길로 간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율법이 그들에게 손에 와 있는데 반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 때려 던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이 율법 보고 그럽니까? 이거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약속으로 말미암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로 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믿는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안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못 얻잖아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10편 10편 105편을 찾겠습니다 39절 요호와께서 105편 880페이지입니다 요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 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므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요 이건 다윗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 시대는 이 일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다윗의 마음 속에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노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말끝마다 그 장소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했어요 계속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다가 여러분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갑자기 뭐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꺼내달라고 했습니까 왜 꺼냈습니까 언제 우리가 꺼내달라고 그랬어요 하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니까 어때요 또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막 오만 노래를 다 하다가 갑자기 또 고기가 없다고 막 또 우리가 고기가 막 곁에 있었을 때 마늘과 부추와 무슨 고기가 막 곁에서 뭐밖에 안 했어요 국물도 못 먹었죠 누가 그 종살이 하는 사람한테 고기를 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먹였단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42절에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모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줬다 이 말이 우리는 기억하기도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될 아브라함 기억해야 될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를 기억을 안 하고 매일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때 아멘을 하는 거예요 눈 뜨고 눈 뜨고 이때 뭐라고요?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를 올라오는데 혼자 너무 기뻤어요 저는 아침에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뭐 때문에 복 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내게 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사 내게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진짜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매일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남들에게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네 자신을 알라 너를 좀 알아라 그러면서 계속 바라봐야 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사람만 맨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너 그래가지고 그게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심어줘야 될 사람이 보지 말아야 될 자기를 자꾸 보도록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엄마 아빠를 만나서 그래요 엄마 아빠가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야 돼요 야 지혜야 그래 너 원래 못났어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 아빠 봐봐 아빠도 이런 사람인데 아빠가 설교를 하고 있어 누구 때문인 줄 알아? 예수님 때문이야 그러면 우와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면 할 텐데 이제 엄마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러니까 아빠도 그렇지만 엄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엄마 아빠를 붙잡고 도리어 어때요? 소망을 갖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엄마나 똑바로 하지 아빠나 똑바로 하지 그러니까 집에서 교육이 되어야 안 돼요 집에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믿음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자꾸만 자기를 깨닫도록 하니까 자 우리 성경 하나 더 찾아드리겠습니다 민숙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민숙이 23장 19절입니다 민숙이 23장 19절 이런 펜이 있으면 꼭 여기다 줄을 좀 쳐놓으세요 여기 성경이 뭐라고 되어있죠?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뭐 한다고요? 여러분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 하시며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지 아니 하시는 도다 요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 봐요 아셨어요? 우리 보면 실망 말고는 더 하겠어요? 우리 보면 화밖에 안 나요 정말로 거짓된 우리 인생 보아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말을요 실언 그러니까 잘못된 실수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썩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는 거예요 반드시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아내가 가끔씩 저를 보고 그래요 여보 당신은 절대 나서지 마요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내한테 자주 해요 당신은 절대 나서지 마라 당신이 나서면 온 세상이 당신을 비웃는다 당신만큼 부끄러운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여보 그래 생각하지 마라 나 같은 사람이 나가야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 왜 그러냐고 세상에 나보다 더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 나 같은 더러운 인간도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못 받겠냐 나는 나가서 내가 잘하고 뛰어나고 똑똑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보다 못나고 어리석고 미련한데 하나님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야곱의 호물을 보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이 불행하고 답답하고 공고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지 않은 걸 여러분이 보고 있어서 그래요 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지 않는 걸 여러분이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아내를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내 아이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눈이 아닌 내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 교회는 문제투성이고 걱정투성이고 염려투성인 거예요 제가 부산 대형교회에 왔는데 성도들이 날 보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바보라서 잘 모른다고 저런 사람은 교회에 오지 말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교회에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 형제 자매가 아니고 제 자신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들을 보고 와라 가라를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누가 행복하냐면 여러분 자신이 제일 먼저 행복해요 그 행복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내가 행복해서 전하는 게 전도지 나는 속에서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원망이 가득한데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그 집에 무얼 빌으라 그랬어요? 예!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평안을 여러분이 평안해야 그걸 빌지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누구 집에 어디에 가서 평안을 빌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기쁘니까 평안을 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온대요? 우리에게 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를 보실지 모르지만 저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저를 안 보신데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누구만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 온전하다 이렇게 말해 주신 거예요 예 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 하셨어요 온전하다 하셨어요 거룩하다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한날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임목사 나는 임목사를 볼 때 너무 답답해요 예 목사님 저도 참 목사님이 답답하다 그러니까 저도 답답해 오더라고요 아 예 고개를 숙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자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자네는 그걸 믿지를 않아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내가 이 기쁜 소식 성교회 안에서 임민철 목사는 대단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를 들고 와서 나를 때릴 것 같습니다 누가 너를 때려 우리 집사람이 제일 먼저 때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네는 성경이 없어서 그래 아니요 저 성경이 있어요 왜 성경이 없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딱 펴서 내게 읽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게 그 글을 읽어주셨어요 여기 봐봐 자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더라고요 자네가 이걸 믿지 않아서 그래 저는 제가 못났다 어리석다라는 걸 왜 말을 했느냐 하면 늘 저를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인 거 맞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아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다면 내가 이제부터는 누구를 믿고 말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고 말을 해야지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럼 자네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 맞아 사람들은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겠지요 그러나 나는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사람들 앞에서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담대하게 서면 그런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성경을 읽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건데 그 자손은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도 하나님이 파해요 안 파해요? 안 파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신 약속도 파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한 약속도 파하실까요 안 파하실까요? 절대 안 파해요 신앙은 그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약속을 믿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허물만 보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허물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너 의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겠어요? 우리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니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니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스 8장에 보세요 로마스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율법은 우리 육체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개명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체와 똑같은 육체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어떻게? 그 아들을 죄 있는 죄 없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의 죄를 그의 육체에다가 뭐 하신 거예요? 정해버렸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예수님의 죄 없는 육체에다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해봐요 아멘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죄로 물든 우리 육체를 예수님의 죄 없는 육체에다가 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엘리 나마 사막단이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려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고 죄로 물든 우리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린 게 예수님이 그러신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육체에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뭐 한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아요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형서 장로 너 죽었어 이렇게 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보고 유형서 장로 너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살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누구를 쳐다봐요 내가 살았나? 내가 산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난 죽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또 살아나? 그러니까 구원이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았나 물어보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죽었나 물어보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죄 없나요? 말하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온전하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죄송합니다 3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야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오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심판을 받지 않느냐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내가 깨끗한 사람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 때문에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믿지 아니하니까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죠 믿는 사람에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한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이면 곧 후사 하나님의 후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이라면 뭐 해야 돼요 아버지의 모든 걸 물려받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후사라고 그래요 후사 우리 집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결혼을 하셔서 자식을 여섯을 낳았어요 딸 셋 아들 셋 그런데 우리 집에 제가 둘째 아들인데 우리 형이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이 없어요 우리 동생도 아들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잘 모신 적이 없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집을 가면 육남매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참깨 농사를 지어가지고 참깨를 이렇게 기름을 짜가지고 놓고 또 통참깨를 볶아서 놓고 뭐 녹두 뭐 돈부 뭐 이런 전부 다 막 농사 지은 걸 전부 다 해가지고 항상 농사를 딱 지으면 육등분을 해요 육등분 무조건 딱 육등분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칠등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날 집에 가서 어머니 왜 자식이 여섯 명인데 병이 일곱 개냐고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왜 병이 일곱 개건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더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형수가 삐져가지고 왜 공평하지 않느냐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너도 떨부면 아들을 낳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일곱 개를 나눠가지고 우리 집은 올 때 되게 민망한 거예요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누나들도 있는데 우리 집만 두 개를 가져올라니까 어때요 우리 집사람은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 집에 많아요 너는 입 다물고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가지 해가지고 이건 너한테 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내 아들한테 주는 거다 내가 죽으면 물 또 놓을 사람은 네가 아니고 우리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손자 하나한테 모든 관심을 쏟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자가 뭐를 해요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잘 깨달으면서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야기하면 이게 잘 안 깨달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권세를 하나 줬어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곧 후사 하나님의 후사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허물은 누구의 허물이에요 아들에게 허물이 있다면 그건 누구의 허물입니까? 아버지의 허물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자식은 감추지만 않으면요 모든 걸 아버지가 해결해요 자식들이 왜 어렵게 사느냐 부모 앞에서 자기를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식인데 부모 앞에 자기를 가리기 때문에 부모와 행복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감추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부모가 다 책임질 겁니다 세상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뭐냐? 교회에 와서도 자기를 가리는 사람 말씀 앞에 와서도 자기를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가 보면 10장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 율법사 아니냐 율법에 무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거 제가 많이 읽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맞아 네 대답이 옳아 너 그렇게 행해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율법사가 자기를 뭐하게 하려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라고 말했다고 성경에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교회 와서도 교회 앞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그는요 교회에 구원받아서 오셨지만 교회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옳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면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로스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타락한 이스라엘을 복주셨잖아요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430년 후에 임한 율법이 그 약속을 패할 수가 없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롯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로시 생명을 얻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기고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 시련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담대한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18절 만일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맞지만 그 율법 때문에 430년 전에 그러니까 율법 전에 있었던 약속을 파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이 오기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율법이 온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요한 건 그 율법이 왔다 하여서 약속을 파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약속을 굳게 세우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약속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율법은 약속을 파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율법이 약속을 더 경고케 세우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약속을 더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게 하고 약속을 더 의지하게 하고 약속을 더 바라보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복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절대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말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제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 게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남들 앞에서 내 못난 거 어리석은 거 미련한 거 말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저는 먼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아무데도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브라질 상파울로에 가면 우스피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예요 우스피 대학 그 학교에서 1년에 5명이 연달아 자살을 했어요 학교 안에서 그래서 브라질의 가장 유명한 대학교고 남아메리카의 가장 유명한 대학교가 우스피 대학인데 여러분 우리가 IYF 활동을 하는데 브라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스피 대학에서 단 한 번도 활동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 2018년도에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5명이 자살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려서 우스피 대학에 자살방지학과를 세워라 그래서 지금도 브라질에 가면 브라질은 9월 달에 전 국민이 그 달은 자살방지의 달로 정해서 전 국민이 캠페인을 해요 그런데 자살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왜 자살하는 사람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하는데 자살을 막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느 날 제게 연락이 왔어요 우스피 대학에서 당신이 콜롬비아에 가서 자살방지 교육을 하고 있냐 그렇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를 좀 해주라 제가 큰 소리를 좀 쳤어요 나는 아무데나 갈 수는 없다 왜 그러냐 아니 내가 브라질 상파울로에 우스피 대학을 가는데 나는 한국에 있는데 당신이 내 항공료를 대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사람이 죽고 사는데 항공료가 문제냐 그것만 대주면 되냐 그러더라고요 항공료 되고 내가 우스피 대학에 가서 강의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우스피 대학에 언제나 강의할 수 있도록 나에게 교수로 인정을 해주라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네가 우리 학교에 와서 학생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돈 몇 푼 든다고 좋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 의과대학 교수 심리학과 교수 그 다음에 여러분 그나라도 마인드 교육을 하는 학과가 있어요 법학과 교수 그래서 박사 50명을 모아서 당신이 거기에 와서 40분을 강의를 하고 한 시간 반의 질문을 받아라 그래서 그 박사들의 질문에 네가 동의를 하면 교육을 와서 하면 그 50명의 박사들이 너에게 이 교육을 하면 자살을 막을 수 있다 하는 레포트를 쓰면 요구를 들어주겠다라 와 내가 박사 50명한테 가서 뭔 얘기를 해요 거기 가서 40분 강의하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 못하면 어떡해요 완전히 우사를 당하는 거잖아요 막 망설이다가 그래도 가자 진짜 그러면 내가 가면 도와줄 수 있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교육을 해서 통과를 하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브라질 갔죠 미쳐봐야 본전이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나를 보면 저는 뭐 제대로 공부를 한 게 없죠 근데 어떻게 내가 정규 박사 과정을 밟지도 않는 사람이 박사들 앞에 가서 어려운 말하면 내가 어떻게 답을 해요 그래도 나를 보면 가면 안 되고 예수님을 보면 어때요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갔죠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50명이 질문이 나오지 못하도록 할까 이걸 연구를 했어요 자꾸 이 사람들이 막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법학적으로 물어봐버리면 저는 완전히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서 제가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박사 여러분 약을 만들 때 몇 프로의 확률을 가지고 약을 만드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을 했죠 그건 공부하면 되니까 20%의 확률을 가지면 약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학 박사들이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라는 여러분 수술은 외과 수술은 몇 프로의 확률을 가지고 하십니까 5%의 확률만 있으면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학 박사들한테 일단 점수를 따고 심리학과 여러분 자살은 누가 합니까 자살은 누가 자기들도 몰라 그거 이제 배우려고 온 거니까 자살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의학 박사고 약학 박사면 죽은 사람은 그걸 떼서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죽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에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박사들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몰라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답을 찾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모른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모르는데 왜 교육을 하러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심리학자 법학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죽겠습니까 마음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 해도 복음 전화나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지요 법학 박사가 박사나 됐지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이분들이 아무도 질문을 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포트를 써야 되잖아요 레포트를 써야 되니까 이 강의가 너무 유익했습니다 하고 레포트를 딱 썼었어요 그래서 우스피 대학에서 내한테 딱 증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당신은 우리 학교에 와서 언제든지 강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강의증을 제가 우리 방에 있어요 언제 한번 와서 보여드릴게요 물론 브라질 말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요즘에는 핸드폰 찍으면요 딱 그게 번역이 돼요 우리 방에 한쪽에 처박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이제 받아가지고 쌍파울로 대학 그 뭐냐 쌍파울로 시에 갔어요 내가 이 쌍파울로 시에 교육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한국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 몇 명이 사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다 해가지고 5100만 명이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쌍파울로 시장이 우리 쌍파울로 시 하나가 4900만 명이 산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와가지고 뭘 우리를 돕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스피 대학에 제가 그 총장님이 내게 준 상을 딱 내밀었어요 제가 이런 일을 쌍파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우스피 대학에 총장님 그 상을 딱 보여주니까 시장이 딱 자세를 고치더라고요 아 제가 몰라봤다고 우리 쌍파울로 시야와 당신하고 교육을 하자 모든 걸 돕겠다 돈이 필요하면 내가 도울 것이고 건물이 필요하면 내가 도울 것이고 우리 쌍파울로 시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영부인이 직접 박옥수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여러분 그 인터뷰 보셨죠 우리 대통령과 목사님 만남을 주선하려고 일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면 형편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의롭습니다 우리는 온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체크하거나 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로스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베푸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